야옹 비닐 씌울 때부터 전부 다 이렇게 비닐시울 때 전부 다 바꾸나면 되겠네 아니 요거는 이게 있으니까 상관없지 저쪽도 다 이럴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네 진짜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되네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한거였구나 여기 있는 요거에 다시 또 쌀떼거였어요 이제 좀 더 위치해 그냥 못 오는 거 아깝게 뜨거운 거 아깝게 아깝게 계란 한입은 계란한 계란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계란한 계란을 구워줍니다. 계란한 계란을 구워줍니다. 계란한 계란을 구워줍니다. 계란한 계란을 구워줍니다. 계란을 구워줍니다. 계란한 계란한 계란을 구워줍니다. 계란 cheevo 28ages IGN秀 simulale. 계란은 한줄 비닐을 구워줍니다. 계란을 구워줍니다. 계란은 계란을 구워봅시다. 계란의 계란을 구워줍니다. 그야보이 처음 잡아서 자기도 잘 몰랐나보다 하다가 어? 왜이렇게 진짜 지지해 봐 그야보 그 사람들한테 우리도 그거를 몰랐지 뭐야 다 경험이야 이게 봐 경험을 안하면 네 해도 모르지 뭘 고구도 가만히 있었잖아 썰어 모르니까 그래 썰어 모르니까 시킬 것도 없고 아이고 너무 진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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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고춧가루